1, 2, 3 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 덕덕샤입니다 오늘은 짠 코코넛을 준비해봤는데요 찾겠습니다 짠 짠 코코넛의 과육 이거는 우유랑 코코넛에 물이랑 설탕이랑 섞어서 버블 넣어서 만든 코코넛 밀크 버블티에요 짠 소리를 들어볼까요 소리 참 좋아요 바다가 굴렁굴렁된 소리 짠 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보면 세가지 구멍같은게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진한 구멍을 젓가락으로 톡톡 찔러주세요 하나, 둘, 셋 폭주소리가 폭주소리가 발달을 둬야하기 때문에 짧게 만들어주세요 한번 먹을게요 아 이게 물이 누웁니다 유리 그룹 왜 향 맛이 나지 고구맛은 짭쪼롬하고 아니 짭쪼롬하진 금맛에 담백해요 근데 그냥 물맛 물에 코코넛칩 기차는 맛이 진 않고 그래서 먹을만해요 이번에는 코코넛 하육 하육을 먹을게요 손 깨끗이 씻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초콜릿 시럽을 뿌려서 먹을건데요 딱 한입은 그냥 먹어볼게요 무맛 무맛 아무 맛이 없네요 살짝 코코넛 맛이 나긴 한데 무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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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wym 시럽이랑 타로마스 타로미스키맛 고고 딱 정리 몰스텐 타로마시나면서 중간에 고고노만 마시따 너무 소중해 몰스텐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좀 만들어 먹어야겠다 맛있게 먹으면 맛없고 볼만하고 짱맛있어요 뭔 맛인지는 알 것 같은데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인사동 갔을 때 먹어봤거든요 그때보다 더 맛없는 것 같아요 비교적으로는요 그래서 오늘은 버블티카스 오늘 항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st4시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